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2호 태풍 리피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드의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12호 태풍 리피가 945헥터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일본 오키나와에 도달해 있는 12호 태풍 리피는 945헥터파스칼의 세력으로 이는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일반적으로 기압이 945헥터파스칼 이하일 경우 태풍은 매우 강한 또는 초강력 태풍으로 간주됩니다. 945헥터파스칼의 태풍은 초속 40m 이상 시속 14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수 있으며 내륙의 상륙 시에는 홍수와 산사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도로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만약 12호 태풍 리피가 오키나와에 도달한 후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고 윈드시어가 낮으며 공기의 습도가 높고 이동속도가 느리고 기압 차이가 큰 조건이 맞물릴 경우 태풍이 카테고리 5에 슈퍼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호 태풍 리피가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예측해보면 3가지 주요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거나 약해질 경우 태풍 리피는 북쪽으로 이동할 공간이 생기며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번째로 고층 대기의 강한 바람인 제트기류가 북한이나 중국의 동북삼성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트기류가 태풍의 북쪽 이동을 촉진시켜 태풍이 한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편소풍이 강하게 형성되면 태풍 리피가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대한해업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미국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9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도달해 있으며 947헥터파스칼로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 똑같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요구